청소년 노동의 현실태를 살펴보고 피해를 취소하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대책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취업지원센터의 한석일 장학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주주덕중학교 교사이자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 강창수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북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조장호 집행위원장 나오셨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김종현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분과 함께 오늘 청소년노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은 일단은 조금 쉬울 것 같긴 한데요. 아르바이트 실태를 한 단어,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부터 노동인권교육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005년도에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례런 착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 14년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노동인권교육은 걸음마 단계이고요. 또한 여전히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로 이에서 장학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키워드로 이택상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택상주요? 이택상주. 상주. 서로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관기관들의 상호협력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택상주라는 키워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받아서 바로 조회 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밑바닥인데요. 청소년 노동의 현실은 말 그대로 밑바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일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인권이나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가장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소년들의 밑바닥 노동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무사님, 키워드로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과도기 노동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과도기 노동.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노동은 아르바이트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되고 또 일하는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인식 자체가 청소년들의 노동은 뭔가 정식적이지 못하고 임시적 노동이다. 청소년 내 본부는 학생이고 노동자로서의 신분은 임시적인 것이다. 이런 인식이 사실은 광범위한데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기 노동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임시적 노동의 지위를 넘어서 정식적 노동으로 가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노동을 하게 되는, 쉽게 좀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을 쓰긴 하겠습니다. 많이들 하고 있나요? 요즘도 어떻습니까? 보통 예전에는 우리가 왜 경험 차원에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실제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 또 목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라든지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각종 실태조사에서도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청소년이 아닌 어른들이나 다른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왜 하냐, 또는 일을 왜 하냐, 그 돈 벌어서 뭐 하냐, 이런 걸 물어보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들한테는 그걸 물어보면서 생계형인지 용돈벌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청소년 노동, 아르바이트를 좀 사소하게 취급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청소년 노동을 주변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신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도 좀 되겠네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왜 아르바이트를 하느냐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여성가족부 통계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54% 정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가 용돈 부족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10% 정도 청소년들은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0% 이상의 청소년들은 결국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어른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의 목적 자체가. 다만 청소년들이 일해서 받는 임금은 좀 용돈이다라고, 임금이라기보다 용돈의 성격을 사실은 깔고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측면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취미생활 등을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정말로 생계나 생계비는 학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돈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는 그런 부분도 좀 인식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용돈이라는 카테고리로 봐서는 일단은 이런 여러,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실태의 어떤 출발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인식이 한계라는 거죠. 인식이 한계가 있는 자체가.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아르바이트를 많이들 하는 곳은 어딘가요? 반 정도는 음식점 서빙이 가장 좀 많고요. 그다음에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예식장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하는 경우에는 음식점, 주말에 단시간 정도 하는 것은 예식장이라든가 부패. 그러다 보니까 응답자들 중에는 두 번째로 예식장을 포함한 부패가 좀 많고요. 그 이후에는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상품을 판매하는 곳,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의 일용직 노동자로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과점이라든가 주유소, 그다음에 분식점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좀 위험하다고 저희들 학교에서도 인식하고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음식 배달까지도 아이들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차 서비스의 최전선에서 많이들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충북교육청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장학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2018년도에 충북 청소년 재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해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저희가 도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26교 재학생, 1만 3천 명 정도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아니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응답 비율은 한 1만 1천 명 정도, 1만 1,700명 정도가 저희가 응답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은 한 7가지 정도가 됐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이제 그 한 반 정도 학생들이 그래서 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동인권 교육을 이제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72,44% 정도로 이제 받아본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제 한 27% 정도는 이제 받아본 경험이 없다로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에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했었느냐 그랬더니만 이제 했다는 이제 응답 비율이 한 45.19% 정도가 됐고요. 근데 없다는 비중이 이제 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54% 정도로. 절반 조금 넘는. 넘게 나타났고요. 시간당 최저임금을 이제 지급을 받았느냐 했을 때 이제 최저임금보다 이제 못한 수준에 받았다는 학생들이 한 26% 정도가 나왔고요. 그 이상으로 받았던 학생들이 이제 한 73%가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그 최저임금 수준을 못 받는 학생들이 대다수 많은 수가 아직까지 또 있다는. 적절이 있다는 거죠. 주유수당을 이제 지급받았느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받았다는 학생들이 한 19% 정도가 나왔고요. 못 받았던 학생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49.43% 주유수당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도 한 30% 이상 정도가 나와서 여전히 이제 주유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임금보다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임금 체부라든가 폭력 관련된 부당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 요번에 대해서는 이제 있다고 답하는 답 비율이 한 16% 정도 가까이 되고요. 없다는 비율이 이제 84%이긴 한데 이게 좀 작년도 조사 결과보다는 좀 약간 소폭 좀 상승한 좀 내용이 요번에 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게 상승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 부분이 이제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 부분이. 더 늘었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한 15%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16% 가까이 1% 약간 상승한. 매년 좀 줄어들다가 작년에 좀 약간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태를 또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느끼게 되세요? 그래도 일단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이긴 합니다만. 2013년부터 저희 지역에서 특성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시작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사실 노동인권 교육도 많이 늘어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조금 늘어났고. 5년 사이에.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당한 대우 이런 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의 부당한 행위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노동인권 교육도 받고 하면서 부당한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일하는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이번 실태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현호우 선생님 어떻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한 청소년이 18% 정도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부당한 대우인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당한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은 아마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과제가 많죠. 혹시 학교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도 요즘 많이 있잖아요. 적지 않게 있는데. 학교 밖 학생들, 학교 밖 아이들의 경우는 노동인권 실태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이 마찬가지로 되는 건가요? 잘 못 보는 부분을 사각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노동 자체가 사각지대의 측면이 강한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곁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더욱더 강한 것이죠. 지금 그나마 우리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한 조사나 통계 자체가 부족한 것이 그동안 문제점이었는데. 그나마 요즘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충북교육청에서도 이 실태조사 발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노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아직은 자료가 없으니까 그 부분부터가 좀 시급한 것 같고요.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 자체를 노동으로 받은 임금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임금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한 일, 좀 더 보호받지 못하는 일로 내몰리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나마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더더욱 적다는 거. 그리고 임금 채불이나 아니면 산업재해 같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또 그 피해를 좀 더 직접적으로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좀 더 그 실태는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 충북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 형편 정도 될까요? 특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제 35% 정도가 전국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충북인 경우에는 49%, 50% 정도가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충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다고. 더 많다. 서울이나 경기하고는 다르게 지방도시는 조금 높게 수치가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의 피해 경험 중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전체 응답은 전국적으로 18% 정도가 이제 제도로 인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충북이 좀 높습니다. 26% 정도가 제도로 인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 미작생이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가서 67%가 미작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반면에 충북 같은 경우는 45% 정도로 이건 좀 낮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주변에 혹시 집안에 있다거나 주변에 있는 청소년을 통해서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 실제 사례들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당행위라는 표현을 저희가 몇 번을 씁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국적으로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이제 임금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밀린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냥 주기는 싫고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례가 있고요. 이제 보통은 청소년이라서 만만하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저희가 만난 학생인데 치킨집에서 일을 했는데 돈으로 이제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날은 치킨으로 직접 현물로 받은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르바이트 배달하는 청소년들이 예전 같으면 어느 가게 소속의 사장이랑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거기서 월급도 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쪽이랑 얘기하면 됐는데 지금은 배달의 대부분이 대행업체. 그래서 그 청소년, 일하는 청소년 자체가 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당 돈을 받고 건당 돈을 받다 보니까 많이 일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속도 경쟁에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거나 오토바이가 고장나거나 할 때도 다 자기 돈으로 감당해야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인 것은 우리 충북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일부 학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교칙으로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가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오히려 감추거나 그냥 자기 혼자서 감당하는 이런 사례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네요. 노무사님도 많은 경우들을 좀 접하셨죠. 법 위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통계에서도 드러나듯이 가장 일반적인 부당 대우는 최저임금법 위반 그리고 주유수당 미지급이죠. 충북교육청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27% 정도가 최저임금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요즘에 워낙 언론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그렇고 사업주들도 그렇고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이게 얼마 중요한지도 서로 간에 알고 있을 텐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알면서도 현장에서 안 지켜지는 케이스인데요. 알고 있지만 근로계약 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그런데 우리 업계는 최저임금 받기 힘든 거 알지? 시급 7,500원으로 받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잘 몰라서 못 받는 경우라면 주유수당. 아까 보셨듯이 주유수당 자체를 모르는 학생도 30% 이상이 되고 또 주유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업주들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관련한 부분인데요. 법상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하루 1시간, 주에 5시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루에 8시간까지만 법상 근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주말에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기도 하고요.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오늘 바쁘니까 한 10시간 해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을 그냥 사업자가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 예를 들어 학업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일만 가기로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하루에 6시간씩 해라.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못한다고 하면 그만 나와라.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사실. 그리고 또 일하다가 다쳤을 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또 산업주들이, 왜냐하면 산재보험에 가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 그리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편의점에서 하루에 생활이 어려워서 편의점에서 하루에 거의 5, 6시간씩 2년 가까이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이 있었는데 발이 아픈 병이 있습니다. 오래 서 있다 보면 특히 여성들이 족저근마겸이라고 이 병에 걸렸는데 사실은 산재 신청도 해볼 수 있었던 케이스인데 좀 사업주가 나몰라라 하고 그래서 이 학생은 결국에는 일도 계속 못하게 되고 병원비도 꽤 많이 나왔는데 전혀 보상받지 못한 이런 경우들이 또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중요한 게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도 중요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지금은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는 청소년의 어떤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실은 엄청난 용기가 좀 필요하죠. 일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참죠. 그냥 모든 어떤 이야기를 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와가 상담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슈발리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야지 하는데 수리비를 줘야 되는데 그 수리비의 전체를 좀 네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10명 중에 3명 정도는 3명 정도는 일을 그만두는 거죠. 공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살짝 거짓말을 해서 일을 그만두기도 한다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어떤 기관이라든가 상담소라든가 관련된 단체 아니면 학교나 담임생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 교육의 목표인데 그런 아이들이 극히 드물어 드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그럴 것 같아요.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가 필요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본인이 용기가 필요하고 본인이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이제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가정형편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는 가정 환경들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교육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물론 참고 그만두는 경우가 제일 많았지만 그래도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라든지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응답이라든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응답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다 이런 대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응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마음 놓고 일상적으로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노동부라든가 경찰에 신고하는 아이들이 조금 늘었어요. 외절하고 다르게.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신고 양호에 있어서 핸드폰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이 좀 용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폐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육을 받은 이후에 다양한 신고 방법이라든가 절차들을 몸에 익히고 그중에 본인들이 가장 편하게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권리를 좀 받을 거나 아니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들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그렇다면 해야 될까요? 일단은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것 자체도 물론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자와 대화를 할 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고 알아봤고 또 나를 상담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어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제가 노무사님하고 상담해 봤는데 아니면 선생님과 이야기해 봤는데 제가 임금을 이렇게 받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요구를 정확히 하려면 뇌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평소에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일하는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서 틈틈이 사업장에 시계를 찍어놓는다든지 또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기록해 두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물론 혼자서 이렇게 대응하기 힘드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이겠죠.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좀 상담해 주시고 같이 대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텐데 또 그러기 힘든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지역에 이런 활동을 계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와 같은 단체들이겠고요.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일 텐데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통로로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노동부랑 한국공인노무사와 함께 청소년 권익센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고 법률적인 대리에 대한 지원까지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수단이죠. 노동부의 인터넷을 통해서 진정이나 신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화 한 번을 해도 사장님은 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은 주세요, 주세요 몇 번을 해도 사실은 그렇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인 관심이라든지 주변에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대응하기는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데보다도 학교에 먼저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고 과정을 밟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나 보죠, 장학사님?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분들도 노동인권에 대한 법적인 내용 위주로 조항으로 사례 위주보다는 사례 쪽에서는 시민단체분이라든가 농사님이라든가 그쪽에서의 느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을 해도 선생님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혈성의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영향과 연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법조항보다도 이런 앞에 시민단체라든가 국가기관에서의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안내를 해서 학생들에게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면 흥미도 있고 실제로 많이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능하다면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나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기회를 내서 이런 아르바이트 현실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 자녀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절차 아니면 구제 기간이 있다는 말씀을 안내하는 부분도 지금 단계에서는 좀 확대해서 해서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감당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충전부터 교육처 같은 경우는 이제 특사고등학교의 특사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이제 노동인권 교육을 맞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따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권역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해서 청소년, 충북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가 설립이 되고 이 노동교육 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작은 시와 군단위의 노동교육과 관련된 부분 교육과 진행을 하고 학생들에 대한 피해 부재까지도 여기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보면서 특히 이제 일하는 청소년들의 현재 실태도 피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일단 짚어봤습니다만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노동 현장의 문제점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적인 대응을 했을 때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성인들도 법적인 대응,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차일 피해 미뤄지고 사실은 실질적인 구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청소년인 내가 법적인 대응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이나 혹시나 보복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뢰가 아직 좀 사회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법적인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사회적인 지탈을 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재,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앞으로 퍼져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법적 절차, 제도의 정비, 그리고 홍보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네 분께 다 같이 듣겠습니다. 장학사님, 어떻게 될까요? 저는 키워드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내용 관련해서 보니까 청소년노동인권 유관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교육청하고 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는 고용노동부라든가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사업을 지금 활성화돼서 각 기관 조직도 되어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쪽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단위별로도, 시도교육청 별로도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도가 있는 반면 정부처럼 시작 단계인 시도가 있고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입장에서도 딱 정확하게 전담부사가 없는 실정인데 올해 2월에 저희가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교육부랑 같이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는 각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의 교재라든가 아니면 교육 관련 부분을 같이 좀 공동으로 교재도 개발하고 같은 입장에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협력체제를 구축을 하자. 그래서 7월쯤에 저희가 2차 협의를 할 적에 그 안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 있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에서 그다음에 고용주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의 부당한 대우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육이라든가 학부모 교육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일반 심의라든가 아니면 고용주 부분, 사업주 분들에 대한 이 인식 부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각 기관이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서로 그런 부분의 분업이라든가 협업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북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거를 빨리 개선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당하는 기관들의 어떤 협력과 필요하다. 회장님. 저는 이런 가정이라든가 학교에서 이 문제를 산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노동인권 교육과 권리 구제를 위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충북 노동인권 교육센터가 설립이 돼서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좀 컨트롤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맨 처음에 우리 김정은 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거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인식의 배나입니다. 알바생,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실은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좀 이해를 해주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노동권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학교도, 도교육청도, 유관기관도 함께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원장님. 사실 가장 큰 부분이 인식인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은 어리고 만만하고 그러니까 막대해도 된다라는 인식 그리고 용돈 버리고 그래서 쉽게 그만두고 그리고 그만두게 해도 된다라는 인식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깨어내야 할 편견이고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이와 함께 당연히 제도적인 것 사회적인 관심이 덧붙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청소년 노동 현장의 시급한 문제점들을 함께 말씀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안도 좀 나오게 되고 일단은 큰 틀에서 인식의 변화 특히 교육의 중요성 아까 노동인권교육센터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유관기관의 어떤 컨트롤타워의 어떤 그런 필요성들을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청소년들의 피해를 최소하게 한 대안 노력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교육 얘기 나왔고 인식 얘기 다 나왔는데 혹시 바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부분에서의 대안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더 정비돼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홍우 선생님 사실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법을 정비한다기보다는요 지금 있는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궤도하는 것과 저는 좀 초점이라고 봅니다. 2017년도에 대전의 한 사업주가 37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나몰라라 하다가 실제로 한 발언인데 체불임금을 주느니 그냥 벌금 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 구속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청소년들 노동인권 실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법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좀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생각하기에 청소년들의 돈은 안 줘도 처벌을 덜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액수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처벌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례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단 우리 충청북도의회 같은 경우도 노동인권 교육진흥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고 청주시의 경우도 관련된 법안이 조례가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장학사님이 최근 5월 28일 날 노동인권 네트워크 쪽에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험이 증질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교육청 단위보다는 지자체 단위로 보통 49건 정도의 조례 청주시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 50건 정도의 지자체 단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고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저희가 여섯 번째로 조례를 지금 의원 발의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노동인권 조례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동인권 교육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취지, 그다음에 교육감의 책무, 그다음에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학교 현장에 보급할 교수학습 자료 제공 부분이라든가 오늘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담아서 타시도 사례 정도에 저희가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련 조례도 교육에 대한 경우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군요. 다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충청부터 교육청, 교육청 단위에서는 노동인권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주로 그런 조례 내용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지자체 단위에서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범위가 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학교 방학생이라든가 일반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된 내용으로 해서 권리 구제 관련된 부분 내용까지 두루 전반적인 내용이 조례 형태로 담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처벌에 대한 강화라든지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교육에 대한 얘기들 아쉬움도 많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노력하는 현실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인권 교육을 늘려야 된다, 넓혀야 된다 얘기들은 나왔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정작 학생들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좀 살펴보면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육을 받는 수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느낀다면 이게 또 효과가 굉장히 반감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선생님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단위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업계급을 위주로 조사를 했었잖아요. 아직 저희가 노동인권 교육 연구회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로 소수 선생님들이 연구회에 속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학습자 맞춤형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교육의 형태도 보면 학급 단위라든가 소그룹 단위가 아니라 전체 학생 대상으로 강당에 모아놓고 하거나 학년 단위로 하는 집채식 교육 또는 사이버 온라인 상태의 교육 형태가 위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한국공인농사협회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형태의 불만족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 단위로 희망하는 학생들 아니면 적어도 학급 단위 위주의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침해 사례가 뭔지 주로 법령 위주로 이런 내용 위주, 이런 위반 사례가 있다. 그럴 때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체험 형태라든가 토론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례 중심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교재도 법령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규정 내용들이 많았는데 다양한 교육 자료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올해도 새롭게 학생, 작년까지 해보다 보니까 이런 만족도 조사가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주로하다는 부분. 그리고 시청각 자료라든가 활용한 자료들이 올해는 많이 개발될 예정이고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지만 저희 좀 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 쪽에서 학교에 보급할 자료들을 좀 더 다듬어서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좀 더 그런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좀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위주로 저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 중학교라든가 일반고 선생님들의 대상으로는 저희가 전담 선생님들을 지정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의 연수도 사실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노동인권교육연구와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이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연수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일반고 학생 대상보다는 좀 점차적으로 올해부터는 한 20개 정도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직업계 부에서 하던 내용이라든가 좀 개선된 방식의 수업 방법을 좀 적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이렇게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강 회장님 현장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목소리 많이 들으시죠? 어떤 실제로 느끼는 게 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노동인권교육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규교육과정이 또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좀 어렵고요. 전문가가 아니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교육활동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서혜자 학사님 하시는 말씀 전부 맞는데 몇 가지를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시간의 집채교육에 조금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인권교육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체 학생들을 모여서 강당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빠르게 좀 오랜 시간을 좀 할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강의실 수업보다는 참여실 수업을 하기 위해서 모둠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모의실습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좀 교육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별 맞춤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상별 맞춤 교육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요. 손순영 노동인권교육 표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교육 표준안을 만들어서 현재는 이제 특사고등학교를 중심으로만 이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데 중학교하고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전부 확산해서 이 교육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제 개별적 노사관계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제 일하는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교육 내용을 집단적 노사관계로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이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텐데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와서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저 있으면 좋겠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게 제가 몇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청이 와야 되고 관계 기간에 저희가 그런 강의가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기회를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은 편인데 이제 그런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학교 안에 청소년의 대다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앞에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처음 교육을 진행할 때만 해도 학교에서 저희를 부르면 강당에서 전체 학년을 모아놓고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걸 안 받았거든요. 저희는 교육은 반별 대상으로 2, 30명도 사실은 많은데 그리고 시간도 2, 3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한 번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도 없어서 저희는 반별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본 2,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정규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면 제일 좋지만 그 가도기적으로는 그 시술을 좀 느리고 그리고 사실은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인문고등학교에 맞는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맞는 교육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환의 다양화 이런 것들도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같이 교육청이나 교사들이랑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노동은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노동인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모범 사례가 될 만한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을까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노동인권 교과서가 지필이 마무리됐는데요. 이겁니다. 제가 이게 표지만 좀 갖고 왔는데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정규 교육 과정 안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교과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제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교과서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쓰면 써도 되긴 하겠지만 충북이 조금 더 노동인권교육에 조금 더 진보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유관기관들이 함께 이런 교과서 지필을 통해서 정규 교육 과정 안으로 이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지역 사례 있을까요? 네, 노무사님. 학교 밖 청소년들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울 노동권익센터랑 연결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대면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은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청소년 노동 현장 실태 또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회장님부터 혹시 묻다 한 말씀 있으시면. 최근에 충북에서 노동인권교육조리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조리안에 주 교육대상이 특사고등학교 학생들로 지금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리안이 이제서 첫 발걸음을 시작하긴 하지만 조만간에 좀 개정을 통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저는 제가 했던 말 중에 청소년 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 절차의 정비와 홍보, 인력 충원 등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하는 노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게 개인의 어떤 자존감이나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시기 어떠한 노동을 경험하는가가 그 미래의 어떤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 어떻게 커가는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시킬 수 있는 문제다. 더더욱 이 실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호 위원장님. 오늘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청소년 노동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현재적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는 청소년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살아갈 노동자가 될 것이고 노동자가 되지 않더라도 노동자랑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고용주라든지 사업주가 될 텐데요. 그래서 그때 노동인권이라든지 노동의 권리, 타인의 노동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학교 안에서 배우고 그런 것들을 사회에서 함께 고민해 나갈 때 우리 사회가 이후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학사님. 저도 오늘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각 시도라든가 또는 국가기관에서 노동인권 아르바이트 관련된 실태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게 됐는데요. 특히나 국가인권위 쪽에서 2018년도에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청소년보호법의 제33조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이게 같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관련해서 노동인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매 2년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충북 지역도 보니까 충북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한번 일반고 학생들, 특성학원 학교 대상으로 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내 아이들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학생들까지 포함된 이런 유관기관 간의 실태조사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교육도 개선해 나고 발전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 협력 관계에 있어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좀 더 확대돼서 내용을 좀 포함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지능 조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각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여섯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회단체라든가 모든 학생의 학교 단위의 요구를 다 받기는 처음에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유관기관 간의 협력 체제를 통해서 좀 더 저희 충청북도교육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지원 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쉬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현장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은 약자 중에 약자라고 하죠. 하지만 약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아 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또 안전한 노동 환경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충북시사트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